영국에서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영국 보건부 산하 의약품안전관리국은 전자담배를 금연기기로 시판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현재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영국 의사들은 금연을 위해 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를 다른 금연 보조제와 같이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보건부 산하 잉글랜드 보건국은 금연이 최선이지만 일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가 95% 안전하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. 하지만 전자담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